이게 뭐야 379만 7천원 잔액이 있는데 많이 있네 397만원이라 어저께가 30일날 줄 것들 다 주고 남은 게 이게 지금 국민은행 잔액 잔고증명서 379만 7천 6백 2십 4원 어디죠? 아니 그런 거 하지마다 은행 탈로 가면 되잖아 지금 300만원이면 여기 스튜디오 월세도 한 달 분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물건도 안 팔고 물건 팔면 뭐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취재형 목사는 감옥가를 가고 안 하면 몰카 들고 가겠어요? 임영수 기자가 마찬가지고 장인수 기자는 그 좋은 직장 사표내고 어디 보증된 데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러고 생각하면 책임이 무거워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줘버리면 우리가 도리가 아니잖아. 나야 뭐 굶든 먹든 굶을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. 왈원짜리 하나씩 가입해 주세요. 단배 통합값에 한 달에 그러면.